반갑습니다. 다풀담 언어와 매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양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있다. 자, 언어와 매체 공부해보신 분들 무슨 말인지 알죠? 나 기출 다 봤어. N제 보고, 막 사서 모여서 보고, 계속 봤는데 현장 가면 맨날 하나씩 틀려요. 그럼 여기서 양을 늘리면 과연 안 틀릴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닌 걸 아시죠, 그치?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드리는 강좌가 바로 다풀담 언어와 매체입니다. 학습목표 강좌 구성 추천 수강 내상 마무리 인사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좌 제목이 언어와 매체인 만큼 매체를 다룰 거라고 기대를 하셨을 수 안 하셨겠죠? 네, 매체는 안 합니다. 다 볼남 언어와 매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매체는 힘 빼지 맙시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여러분, 앞으로 나오는 것들하고 기출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EBS 보세요. 아시겠죠? 자, 언어파도 봅시다. 이 교과서 문법 논리 체계, 우리가 다 볼라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를 안 풀었어요. 그래서 문제에 실제로 그것을 적용해봅시다. 그래서 암기지옥, 오답지옥, 진짜로 여기서 탈출을 하는 겁니다. 같이. 좋아요. 교과서의 원칙들을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 풀이, 과정, 모습들을 쫙 보여드리면 여러분도 여러분 용어로 채화라고 하죠. 채화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독서랑 문화하고는 조금 다르게 언어파트는 내용과목.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채화가 좀 쉬운 편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지역적인 암기, 예외상황, 암기 이런 거 없이 문제를 헤쳐나가는 방식을 또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문제를 낼 때 이런 식으로 내니까 여기까지는 외울 필요 없어. 라는 얘기를 촥촥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고민, 안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부성을 좀 볼까요? 예. 오해방지용. 언어평가원 기출만 합니다. 교육청은 안 해요. 왜까요? 자, 독서랑 문학은 제 생각에는 그냥 뭐 1등급 컷 정도까지는요. 뭐, 교육청 문제 보나 평가원 문제 보나 사실,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그 질적 차이 못 느낍니다. 오류만 없으면 뭘 공부하든 도움이 돼. 근데요, 언어 파트는 얘기가 다릅니다. 교육청에서 물어보는데 평가원에서는 절대 물어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아, 진짜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도움이 되지만 처음에 공부해 나가는 단계에서 기출 분석하면서 출제 체계를 익힐 때는 평가원 문학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해도 양이 진짜 많아요. 오케이? 교육청 기출은 저희 뒤에, 마지막 입세 시즌 2에서 EBS랑 같이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가원 기출 어디까지 하냐? 2013학년도까지의 문제들은 선별해서 다루고요. 2014부터 작년까지는 전체를 다 다룹니다. 전체 다 풀어놨어요.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작 문항이 꽤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마지막 55문항 정도 있는데요. 이 제작 문항에서는 그동안 평가원에서 출제하지 않은 주제들과 출제했으나 굉장히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한 변주를 통해 연습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뒀고 전체 다 제가 만든 거고, 재밌고 어렵고 신선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기출 공부하는 과정에서 야, 나 기출 다시 보기 좀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해설지 잘 적어놨으니까 교재 해설지를 통해서 일부 문항들에서 제 시야를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문항은 보면 되잖아요. 경험하신 다음에 이 제작 문항을 좀 푸셔라. 아시겠죠? 교재는 다 풀다, 워너매체 한 권 말씀 됩니다. 여기에 이 기출 선별 및 전문항 및 제작 문항 싹 다 수록이 돼 있습니다.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교과서 논리체계에 일관된 적용.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기출을 그냥 학년도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닙니다. 제가 테마별로 이 출제의 역사를 쭉 읊으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테마와 스토리를 입혀서 제가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재미가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공식화된 풀이 방법들도 연습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 들어가서는 사실은 고민을 하면 안 돼요. 고민은 공부할 때 다 돼 있어야 되거든요. 저랑 같이 고민하시고 시험장 가서는 뭐 하는 거냐? 그냥 행동합니다. 뇌 한 반쯤 빼고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 중요한 거죠. 출제되는 내용과 안 되는 내용들 구분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문항에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암기해야만 풀 수 있도록 내지 않았다는 걸 제가 교과서의 논리를 바탕으로 증명을 해드린다. 해드린다?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업의 체계를 담은 해설지 저희 전 강좌 공통 내용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다볼담 과정은 개념 설명만 있으니까 저는 기출풀이만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세트로 수강하는 걸 당연히 권장합니다. 이거 뭐 당연한 건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다볼담 언어와 매체의 그 문법 개념 설명을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린 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들어왔던 거랑은 그 체계가 좀 다르죠.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투영해서 문제를 풀어놓고 해설지를 써놨기 때문에 이 다볼담 과정을 소화를 안 하고 오시면 야, 쟤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라는 포인트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포인트가 한두 개만 있어도 드랍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다볼담 과정이랑 세트로 수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가 독서문학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근데 언어와 매체는 꼭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천 수강 대상입니다. 모든 언어와 매체 선택자 노베이스다 기초 개념부터 문항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나 좀 공부 좀 했다. 나 좀 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했던 모순들 느꼈던 의문들 여기서 싹 다 사라지게 해드릴게요. 진짜예요. 완벽하게 사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 고등 내신의 밑바탕 잡고 싶어요? 네. 환영합니다. 오세요. 이 문법 문제가 어쨌든 간에 순수 창작보다는 기존의 기출 변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과서의 논리체계를 잘 녹여서 그간의 기출 전문항을 다 풀어둔 강좌가 있다면 내신에 활용해도 좋겠죠. 네. 그래서 내신에도 도움이 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수강하시는 것을 권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개념 건너뛰고 기출 분석 듣고 싶은데 지장 있을까요? 네. 지장 좀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건 당연히 아닌데 추천은 안 합니다. 잊지 말게요. 네. 좋습니다. 자. 제 목표는 이거예요. 문법 공부가 끝이 없다는 느낌을 받으셨죠? 특히 재수하시는 분들 아 이제 더 안 해도 되겠다. 야 나 저 마지막 입세 저거 EBS 안 들을래. 안 해도 될 것 같아. 하는 느낌을 제가 드리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믿고 잘 따라와 주시고 긴 얘기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수업을 통해 만나요.